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정광우입니다 오늘은 정말 테크닉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없다 라고 하는 연습 중에 하나 반음 스케일 연습을 어떻게 연습을 하시는 거냐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리 반음 스케일 연습 악보 페이지를 펴시면 악보가 이렇게 되어있죠 악보가 쫙 되어있는데 이거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핸드폰 어플이나 아니면 우리 악기사 가셔서 꼭 메트로놈은 꼭 구매를 하셔야 돼요 메트로놈을 구매를 하셔서 저기 앞에 제가 숫자를 적어놨어요 60, 64 그 다음에 쭉쭉쭉 올라서 120까지인데 자 저기 60 옆에 4분음표가 되어있잖아요 저기 뭔 말이냐면 4분음표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제가 60의 템포를 만약에 놓고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 요정도 느낌이에요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똑딱하죠 그럼 똑, 똑에 그 똑 하나에 멜로디 하나에 부르시면 되시는데 이어서 하면 도, 도, 샴, 레, 레, 샴, 미, 파, 파, 샵, 솔 이해되셨나요? 다시 도, 도, 샴, 레, 레, 샴, 미, 파, 파, 샵, 솔 그 다음에 솔, 라, 라, 샴, 시, 도, 도, 샴, 레, 레, 샴 이렇게 해서 8개를 하나로 하고 쉬시고 8개 부시고 쉬시고 8개 부시고 쉬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손가락을 계속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0정도 템포를 놓으시다가 계속적으로 템포를 올리셔서 나중에는 120정도 템포를 올리셔야 돼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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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자 120 원, 투, 쓰리, 포 도, 도, 샴, 레, 레, 샴, 미, 파, 파, 샵,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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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 라, 라, 샵,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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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 레, 레, 샵 미, 파, 파, 샵,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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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 라, 라, 샵, 시, 도, 도, 샴, 레, 레, 샵 미, 파, 파, 샵, 파 그쵸 자 이 120 템포로 악기로 불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빨라요 이 120 템포로 악기로 불면 이 121 템포로 악기로 불면 이 122 템포로 악기로 불면 죄송해요 악기가 뚜껑 보셨네 자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아 이거 저음 제가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제 악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악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는 요거로 제가 하는 건데 제가 목걸이도 지금 없어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저음 못 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악보로 제가 다 악보 시켰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여기 위에 옆에 왼쪽 페이지까지가 반음 스케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테크닉이 좋아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요 반음 스케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섹스판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